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난 위로 연약하고자 했지만 영역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로 날 지우시고 힘주시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주여 구원의 이름 위로 이곳에 나의 손을 가지고 영원하셨으니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하네 예수 나의 주여 내 삶을 드리오니 날 사용하옵소서 예 안녕하세요 그루토교육청부님들 저희 오늘 지인 암성교에서 교회 초등하러 왔습니다 코로나19 잘 예방하셔서 건강하게 다시 예배 교회에서 만나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